공작이 조금 어색하자 톤오버가 이루어지고 말았구요 예 하하하하하 지금 전차세계 감독이 때렸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우 최준영 최준영 라패스 어! 그대로 리메 맞았습니다 리마운드 김영현 치고 달려나갑니다 장상재가 로슨 선택 그대로 리메 조준 쓰리컬 티드릭 로슨 자, 룸삼을 치기면서 자, 좋은 공격을 이끌어냅니다 자, 로슨 로슨 오,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자, 투샷 자, 이끌어로는 최준영의 세 번째 파울에 굴려줬구요 그렇죠 정말 양 팀은 빠른 진행선을 보여줍니다 네 아, 지금 파울을 얻어낸 후에 공간을 만들어내서 한 가지 자유투를 얻어내는 모습 네 지금 매치업이 안 된 상황을 한 분간에 품을 주자 최준영이 3점을 세 번째에 3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어어어, 반칙이에요 자유툴 쓰리샷 지금은 3점 중 출동자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툴 3개가 주어지구요 그리고 최준영은 개인 맞침 4개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네 자, 로슨 수비 과정에서의 반칙이 나왔구요 최준영 선수는 이러면 개인 맞침 4개 멘트 밖에 없구요 네 네 그리고 로슨은 가윗트 쓰리샷 팩트인 정창경 선수와 수준영 선수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차가 이용하기 money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구요 현재 20특전 기록하는 로셈이고 사회도 2구 1구 안 들어갔습니다 반대쪽으로 끌어낸 us 5명의 선수는 2구 1구 1구